그리스도교로 통칭되는 천주교와 개신교이지만 두 종교는 엄연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지 자세한 내용을 짚어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올해도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전망입니다. 2024년 올해 교황의 주요 일정을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했습니다. 정대주교와 홍 원내대표는 한반도 문제, 세계청년대회 등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금요일 CPBC 뉴스입니다. 저희 CPBC 뉴스에서는 그리스도교 일치주간을 맞아 연속기획보도 어제부터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천주교와 개신교는 무엇이 다른지 살펴봤습니다. 서종빈 기자입니다. 천주교와 개신교는 같은 그리스도교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구원자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중국을 통해 전래돼 한자어인 기독교로 표현됐습니다. 신앙 선조들은 하늘의 주인, 즉 천주를 믿는 종교라는 뜻에서 가톨릭 교회를 천주교라고 지칭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517년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 교회로부터 갈라져나간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개신교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개양 이후 서양의 개신교 선교사들은 자신의 신앙을 천주교와 구분하기 위해 예수교 또는 기독교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같은 신의 이름을 번역하는 과정에서의 차이로 천주교는 하느님, 개신교는 하나님으로 다르게 부릅니다. 오늘날에도 대다수의 개신교 신자들은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지칭하고 천주교 신자를 다른 종교인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그리스도교가 같은 의미라고 해서 천주교 신자들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또 성당과 교회는 나틴어로는 에클레시아, 영어로는 처치로 같은 의미입니다. 교회라는 용어는 신앙 공동체의 의미로 천주교와 개신교에서 모두 사용합니다. 천주교에서 성당은 건물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따라서 성당은 천주교를 대신하고 교회는 개신교를 대신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천주교와 개신교 신자 모두 2000년 전 나자렛 예수님을 통해 참된 구원과 영생의 희망을 얻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CPBC 서중빈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올해도 빽빽한 사도자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벨기에와 파푸아 뉴기니 등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에는 세계주교신호드 제16차 정기총회의 두 번째 회기를 주재합니다. 교황의 2024년을 김영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선은 2025년 희년에 가닿아 있습니다. 교황은 2025년을 희년으로 선포했습니다. 희망의 순례자들이라는 모토도 직접 정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사회 양극화, 끊이지 않는 지역 분쟁 등 세계적 절망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의 전령이 되자는 취지입니다. 교황은 지난해 연말 2024년도에도 사도 순방을 계속할 것이라며 벨기에와 아리엔테나, 파피아 뉴기니 등을 언급했습니다. 벨기에 방문은 7월 하순으로 예상됩니다. 또 8월 말, 파피아 뉴기니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동티모르 등 아시아 4개국 순방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피아 뉴기니와 동티모르는 교황이 각별한 애정을 쏟는 변방에 속합니다. 고국 아리엔테나 방문 계획을 희망한다고 언급하게 됐습니다. 교황은 2013년 직위 이후 한 번도 고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80세가 된 교황청 내사원장, 마오로 피아첸차 추기경 내 후임자를 찾는 일을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보호위원회 의장, 션 패트릭 오말리 추기경과 구인 추기경회의 위원, 오스발드 그라시아스 추기경도 올해 물러납니다. 올해 최소 10개국 교황대사도 새로 임명해야 합니다. 교황은 10월 주교 신호드 두 번째 회기 또는 희년 개막을 앞두고 새 추기경 서임을 위한 추기경 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황은 중국과 체결한 주교 임명에 관한 잠정 합의를 연장할지 아니면 폐기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합의는 바티칸과 중국이 2018년 외교관계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인 주교 임명 문제를 놓고 어렵사림해진 약속입니다. 합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양측은 이미 2020년, 2022년 두 차례 합의를 갱신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이 주교를 단독 임명하는 등 합의 위반 사례가 찾아 합의 무용성에 대한 여론이 높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마음을 정화시키고 또 신앙심을 배가시키는 책 한 권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4년 전 프랑스 예술기행 1편 혹시 나의 양을 보았나요에 이어서 두 번째 책인 혹시 나의 새를 보았나요를 펴낸 서울 가톨릭 미술가회 박혜원 회장님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최근에 프랑스 예술기행 두 번째 책을 펴내셨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의 백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동물의 책 제목의 상징으로 등장시킨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2020년 혹시 나의 양을 보았나요? 라는 책에서는 바로 양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제가 프랑스 시골마을을 다니다가 진짜로 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양은 눈치채셨겠지만 양이 의미하는 것은 다름 아닌 천주의 어린 양, 그 양의 의미로 저에게는 다가왔고요. 그래서 양을 중심으로 풀어냈다면 이번에 따끈따끈하게 나온 신간, 바로 2023년 성탄쯤에 출간된 책인데요. 바로 여기 혹시 나의 새를 보았나요? 는 프랑스 예술기행 2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하는 새는 바로 비둘기 형상의 어떤 성령, 그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 그 의미를 더 나아가서 자유의 상징으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의미하는 어떤 그림을 통한, 미술을 통한 어떤 자유에 대한 사색이 주 내용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 예술기행문에서는 20세기 현대건축의 거장, 르꼬르비지에의 대표 건축, 바로 건축물을 방문했는데요. 바로 르꼬르비지에가 설계한 롱샹 성당, 그리고 라뚜레트 수도원, 그리고 라뚜레트 수도원을 구상하기 위해서 깊은 영감의 원천이 된 중세 로마네스크 양식의 그냥 정제된 건축의 대명사라고 평가되는 르토론의 수도원 이렇게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곳들을 그리고 세 주제의 작품들을 함께 소개하는 그런 책입니다. 네, 신작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또 다른 책도 출간을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공교롭게 이렇게 연이어서 두 번째 책이 바로 다음 주에 출간됩니다. 이 책 제목은요. 소피의 행복한 미술 이야기입니다. 눈치 채셨겠지만 소피는 바로 접니다. 그래서 뭔가 이 책에서는 조금 더 다정하고 친근하게 독자에게 다가가고픈 어떤 마음에서 제 이름을 넣어서 소피의 행복한 미술 이야기라고 정했고요. 이 제목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그림을 보는 것은 다름 아닌 행복을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책의 그 내용은요. 내용은 선사시대에를 대표하는 작품,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를 시작으로 중세 라베나의 어떤 모자이크 작품들, 그리고 20세기 현대 종교 미술의 거장, 조지 로에 이르기까지 어떤 대표적인 그런 아름다운 작품들, 그리고 제가 깊은 감동을 받은 작품들 중심으로 이렇게 꾸몄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책이 이렇게 다르면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계성이 있는 것은 둘 다 14세기 이탈리아 어떤 서양미술의 거장, 지오또니 몬도네의 작품을 이렇게 표지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작품이 지니고 있는 그 현대성을 이렇게 증명해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벨기에 브리셀 리브르 대학교에서 서양미술사 공부하셨고, 또 브리셀 왕립미술학교에서 판화 전공하셨고요. 11번 이상의 개인전을 하신 또 중견 화가이시기도 합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게 존재는 하지만 눈으로 보거나 또 만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술 작품으로 표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화가이자 또 신앙인으로서 바라보는 그림에 대한 철학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는 서양미술사 그리고 판화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뭔가 더 강렬하고 새롭고 파격적인 그런 작품이 가장 멋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이제 날이 갈수록 저도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면서 정말 가장 약하고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 가장 강한 것이구나, 가장 아름다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현재 매료된 어떤 표현 매체는 다름 아닌 바느질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 바느질 작업을 지금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작업들에서는 어떤 그 천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부드러움, 부드러움을 통한 그런 작품을 이제 표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는 4월에는 4월에는 서울대교구 문화학교에서 총 4회에 걸쳐서 미술사 강좌, 그런데 이번에는 르네상스에서 바로크 시대까지 이렇게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해와동 교리신학원에서 그리고 또한 삼성동의 예수배 분원인데요. 이곳에서 이제 작품들을 소개하는 어떤 서양미술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작업 하나 제대로 집중해서 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수업하고 어떤 서양미술사 이론 수업을 하고 그리고 책 작업하고 이거는 완전히 별개의 것인데 너무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하려는 것이 욕심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해주시는데요. 저에게는 이 세 가지 다 아주 중요한 저의 어떤 대중과의 소통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그 어린 나이에 10대, 20대를 매기해서 공부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공부하면서 어떤 서구 문화를 그리고 특히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교 문화를 접할 때 이걸 어떤 지식으로 접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최화한 그래서 느낀 그런 감동들을 전달하는 것이어서요. 이제 그 제가 느낀 그런 진솔한 감동을 진솔하게 이제 강의를 통해 그리고 또 어떤 책 작업을 통해 그리고 제 작업을 통해 이렇게 소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서울 가톨릭 미술가회 전시 계획도 궁금한데요. 네. 이제 오는 7월, 오늘 7월에는 서울 가톨릭 미술가회 정기전 열린 손이라는 주제의 정기전이 기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9월에는 전국 가톨릭 미술가들이 함께 모여서 전시하는 한국 가톨릭 미술가협회 전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전시가 중요한 것은 제50회 대구 가톨릭 미술가회 창립 50주년 기념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미술에 대한 그런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전시와 함께 영성도 키워보는 기회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가톨릭 미술가회 회장 우리 박혜원 소피아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오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새해 인사를 건네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맞이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무 복귀를 언급하며 하루속히 완치되길 같이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감사 인사를 전한 뒤 한반도 상황을 언급하면서 남북 화해를 위한 가톨릭 교회의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남북 화해를 위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해오셨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카톨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수 있다는 걸 해주시면 정말 국가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에 정 대주교는 전쟁은 언제나 패배이며 무기 생산업자만 승리할 뿐이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을 인용해 어려운 상황 속에 같이 모색하고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7년 세계 청년대회와 사형제 폐지 등의 사안도 언급됐습니다. 정 대주교는 세계 청년대회를 가톨릭 청년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며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시작되던 당시 염수정 추기경이 사형제 폐지를 요청했다며 개원할 때 주신 숙제인데 끝나기 전에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가톨릭교회가 최초로 설립한 해외선교 전문 공동체인 한국외방선교회가 어제 사제서품식을 거행했습니다. 한국외방선교회는 18일 서울대교구 명동대성당에서 2024년도 사제서품식을 거행하고 김민석 모세 부재를 새 사제로 탄생시켰습니다. 수원교구 인덕원 본당 출신인 김민석 새 신부는 오는 주일인 21일 오전 11시 인덕원 성당에서 첫 미사를 봉헌할 예정입니다. 사제서품 미사를 주례한 한국외방선교회 총재 정순택 대주교는 훈시에서 스승이요 사제이며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충실한 사제가 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민석 신부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과 사랑 안에서 걸어나가고 자라다는 사제가 되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감사합니다.